또 그만큼 어떤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거를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론의 장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의 장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게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만의 의대인 것처럼 돼서 여러 가지 편법 내지는 위법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하수 처리할 시설은 부족한데 월정리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런 식의 단순 논리로 되어왔는데 토론의 장, 결론을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볼 수는 있으신가요? 현직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다뤄주셔야죠. 힘이 있을 때. 일단 다행히 힘 있는 위원장이셔서 토론사님께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네요. 아, 유튜브 썸네일 나왔네요. 힘 있는 현 변호사예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 기자회견 하시고 시위하시고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화가 나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고발도 무더기로 했다면서요.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주도의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약간 잘 몰라가지고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에 하셨더라고요. 어, 공수처에 했더라고요? 네. 제주지검은 공수처라서 이게 약간 저는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공수처인가 약간 의문입니다. 일단 참 현변호사님께서 관여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법률적으로 좀 자문을 해 주고 있어서. 주민들 자문해 주시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의 얘기가 중립적이지 않은 쪽으로 혹시 들리게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아마 공수처에 고발장을 정확히 접수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공수처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저 고발장 접수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제주도 기자 분들이 쫓아갈 수도 없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뭐 했다고는 나오는데 뭐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주 복잡해요. 아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여하면서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부 하수처리장에 그 하수처리장이 일반적인 건물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한 건물이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반응조.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이제 하수처리를 하면 정화조가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미생물하고 어떤 발효나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하수처리장에서는 반응조라고 하거든요. 아주 큰 이제 정화조 같은 거죠. 그 부분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없어요. 지금. 아 이거 저 행정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뭐가 건축물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일종의 그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그 정화조처럼 큰 정화조다. 이거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 하는 거는 기둥이나 벽이 있고 지붕으로 막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 건축물로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동부 하수처리장의 반응조를 가보면 위에 지붕이 있고 벽으로 다 쳐 있고 지하에 반응조가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구조물을 만들고 지하에다가 정화조를 묻는 셈이죠. 그러면 그 정화조 내지는 반응조의 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은 안 되지만 그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 이거는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이거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정리하면 이거네요.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게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주장대로 이거는 다 허가도 받고 심의도 받고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건축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해버렸으니 이거 다 위법사항이다. 대당초 원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는 그렇게 된 거고 요약하면 처리 용량을 12,000톤 정도를 늘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수 간선관로 이거를 한 15.1km 정도를 늘리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보상중심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상당히 강경하게 이 사업 자체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2차 증설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용천동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은오름 용암동굴 개예요. 이게 시스템이죠. 용암이 땅속으로 흘러가서 바다까지 간 하나의 동굴 시스템인데 가장 가까운 발견된 순서대로 하면서 이름이 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만장굴이라든가 과거에 김영사굴이라고 했던 지금 김영굴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천연기념물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당첨물동굴이 발견돼서 또 천연기념물이 되고 가장 늦게 용천동굴이 발견돼서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그 가장 늦게 발견된 용천동굴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 지금 동북화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러면 증설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용천동굴을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용천동굴 옆에서 그렇죠. 그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재를 안 하고 저 멀리 있는 당첨물동굴을 기재를 하니 그게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그래서 문화재청도 고발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보다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가 올해 말까지 작년 말까지 기간이 종료되는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건 제주도 자체적으로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점이 생기다 보니까 기간 연장 공문을 만들면서 기간 연장을 했다고 문화체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작년 말까지 공사하라고 한 거를 기간 못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기간 연장에서 하려고 한다고 보고할 때 새로운 문화재 영향을 받는 문화재에다가 용천동굴 주소를 출금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주민들의 주장인데 그렇죠. 아무튼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용천동굴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여쭤봤거든요. 도청 당신대 입장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쨌든 문화재보호법에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현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했던 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4개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동부처리장은 개발헝의가 가능한 4구역이다라고 도에서는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데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 다 들어가면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행정에서 편의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썼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증설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이건 왜 우리한테만 자꾸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니 행정에서는 다 법적인 조치에 다 제대로 진행했다 갖고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게요 보통 이거 검찰이 고발하잖아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 수사한 데가 공수처인 줄 알았는데 전현직 도지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사기관을 공수처로 일단은 일종의 선택을 했다고 그럴까요? 해서 고발을 한 것 같고 또 그만큼 어떤 전국적인 파급 효과 있을 거를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위공지자 수사 관련된 거 아니에요? 공수처라는 게? 어쨌든 간에 공수처에서 그거 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겠죠. 관할이 없으면 없으니까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다든가 뭐라고 할 텐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보니까 오영훈 현 지사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임 지사였으니까요. 제주 상하수도본부장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네요. 어제 자료에 보니까 15명이 나와서 중요하진 않지만 팩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높으신 분들이었군요. 저도 사실은 자문을 해주면서 공수처 고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수처의 관할이 속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검토를 못해서 지금 전문가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주민들께서 하신 거니까 공수처 고발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이슈를 전국화하는 장기적으로도 일시적으로라도 전국화해서 주의 환기를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배경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잠깐 하신 말 중에 제가 들었던 부분이 처음에는 보상 문제인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사실 보상보다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이 강한 거 아닙니까? 저 석가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도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다 100% 반대라고는 안 합니다. 주민들 안에서도 좀 그 생각이 좀 갈릴 수는 있는 부분인가. 그런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회에서 이 부분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다수가 좀 동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그분들께서 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인터뷰할 때.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선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액션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행정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적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났을 때 자료를 찾게 마련이잖아요. 찾다 보니까 나온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숨겼단 말이죠. 그동안에 숨겨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지금 사실은 주민들도 개개인의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적법성의 문제로 가버리면 그 지역 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 국민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죠. 정국적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이런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월정리 주민들만 설득해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정도까지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부 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공사중지 가처부는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쾌한 거죠. 사실은 공사 방해금지 가처부는 공사 방해금지 14명의 주민과 일부 활동가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체에서 가처부 신청을 낸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거는 일단 1인당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공사를 방해하게 되면 그것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겠는데 하루당 100만 원씩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가처분이 어쩌면 명분이지 실질적으로는 집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 14명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14명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대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막 법원으로 가버리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도가 조정을 해줘야죠.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업체에서 왜 우리한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느냐 이거는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업체에서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는. 갈등이 사라지는 게 하나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 해결 방법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으면서 더 이렇게 분노를 야기하는 그런 수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어느 정도 아세요. 워낙에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문제가 몇 년째 불거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도의 입장은 반대가 심하긴 하지만 하수처리장 증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하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월정리 주민들께서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여기다 또 더 피해를 얹으려고 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일찍 편의선으로 가고 있다면. 저는 공론의 장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의 장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게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돼서 여러 가지 편법 내지는 위법이 다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하수처리할 시설은 부족한데 월정리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런 식의 단순 논리로 배웠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점 하나씩 고발도 되고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금 틱톡틱톡 하면서 치격태격 하듯이 뭐 공격하면 해명제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제2공항 할 때도 여러 가지 공개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론의 장을 끌어내서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월정리 주민들이 좀 물러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책 기본 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검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민도 반대하기 어려울 테고 도도 반대하기 어려울 테고요. 공론의 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마을회와 행정관에서만 공론의 장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건 제주도 전체의 하수처리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걸린 분들이 사실 제주도 전체 주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가주치하면 주민 입장이면 보나마나 강행하려고 하는 술수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중재자나 조정할 수 있는 역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기구가 그런 중재인의 역할을 내지는 그런 장을 마련할 것인가. 사회의 각변에는 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중립적으로 서로 간에 잘 선정을 해서 그런 걸 할 것인가 하는 건 앞으로 숙제 부분인데 사실 도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월정리 주민들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여태까지 공론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대화가 서로 행정에서 설명 다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 얘기들 하거든요.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제대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지적되지도 않았고 해명도 없었고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것마다 반론을 하긴 했는데 반론의 내용이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회장으로 만약에 좀 공정한 곳을 원한다면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제주 MBC에서 공론조사를 MBC에 맡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법과 고발이 들어가고 위법이냐 접법이냐 평법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는 또 법원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걸린 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은 지금 한시가 급하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처음에 취임하면서 갈등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했고 소통하면서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직접 만나보니 주민들이 들은 얘기는 결국 보상을 해줄 테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생각이 안 맞아 들어왔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오영훈 도정은 증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접점이 없는 거죠. 두 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부터 저도 정확히 하수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2차 증설에 따른 하수 처리가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도하수처리장이 또 현대화 계획이 좀 있고 국비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도 도도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점점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대 상황에 그냥 밀어붙여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어떤 공론회장 멈추고 재검토를 하는데 혼자서만 도지사나 공무원들만 고민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월정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어찌 거꾸로 물러설 수 있는 명분 그리고 물러서게 되면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한 설득의 논리가 또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또 토대도 되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문제를 풍절하고 머릿삼아 있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센터장님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생각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중재를 서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지사는 하자는 쪽인데 이거를 정리할 단위가 없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나마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을 다루는 곳이니 거기서 매우 객관적으로 주민들도 도청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건을 설명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절차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만만치 않다는 것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사실적으로 도가 위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건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도에는 갈등관리 카드라는 게 있고 갈등사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건이 사실을 제대로 도청 내부에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그냥 가보자. 그냥 증설이 불가피하니 주민들을 잘 설득하자가 큰 테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고발한 내용을 보면 다... 이 사안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도민들 사이에서는 도청구가 사이에서는 상당히 오래 기간 진행된 사월이지만 표면화된 건 작년 말부터거든요.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또 고소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이 연이어 터지고 하면서 한 것이라서 올해 아마 사회협약위원회 이 내용이 어떤 갈등 관리할 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올라오게 되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해결책 제시을 찾기 위한 각자의 어떤 대화의 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공론 절차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절차도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생각 중에 공통적인 부분 하나는 지금 그 마을과 행정이 단독으로 서로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아마 공통된 이식이신 것 같네요. 이걸 갖다가 좀 더 큰 공론의 단위로 좀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거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시지만은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조금 좀 이제 사회협약위원회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믿겠냐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제2공항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강영진 소장께서도 그 갈등 관리해가지고 서로 사회도 보시고 주최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때 사회협약위원회는 아니었고 아니었고. 사회협약위원회가 했던 거는 오라관광단지 그거 관련해서 일종의 청문 절차를 한 번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2공항 사례가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데 일단 사회협약위원회가 또 법적 기구이고 또 갈등을 다루는 위원회니까 심지어 오라동은 오라관광단지 그거는 또 제가 갈등관리위원회 간사였거든요. 겨우 바람잡았는데 이 건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처럼 싸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구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간사였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안을 하나의 그러니까 토론의 장, 결론을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볼 수는 있을 텐데 현직위원장이십니까? 그러면 다뤄주셔야죠. 힘도 있을 때.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를 역할을 하는 도구청에서 갈등관리 사안을 올리거든요. 올해 언제 회의가 열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해봐야죠. 회의는 빨리 연락하겠습니다. 현덕기 변호사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사안이고 또 공로원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공공갈등 현황 카드에 있고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변호사님 표정에서 참 많은 걸 읽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능이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도의 의지가 없으면 또 강냉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진 않고 간사해보니까 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압박이 된 방송이었습니까? 아마 돌아가면 사회복위원회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진짜 이건 조금 단계가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서로가 좀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되더라도. 지금은 뭐 이해될 관계는 아니죠. 서로가 계속 갈등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대화가 안 됐던 부분을 그럼 다른 대화 방식으로 또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행히 힘 있는 또 위원장이셔서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아 유튜브 썸네일 나왔네요. 힘 있는 현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좀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도 시사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